어떠 따른데랑 뭐가 달라? 음 일단 요거는 한 숟가락 퍼도 빵 전체면을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 어 안되는데? 다시 아 안돼 오 됐다 아 됐다 어때 향은? 향은 딸기잼 맛있지 뭐 물 때문에 그때 맛있는데 묽은 거 같아 응 응 그래 봐봐 오 다른 잼 그렇게 안 흘러? 그럼 아 다른 잼 안아 젤리 같은 형태지 드레즈로 식빵 어 드레즈로 볕방은 공장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이라고 들었어 또 다른 잼 뭐가 달라? 음 음 일단 요거는 한 숟가락 퍼도 빵 전체면을 바를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 빵꺼는 한 숟가락으로 안돼 그럼 다른데 한 두 숟가락 하지 한 숟가락 한 반 정도 하든가 아니면 두 숟가락 이렇게 넓게 퍼진다고? 응 봐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지잖아 너무 얇은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정도 말라? 그래도 이정도면 달아 어 이정도면 달지 너무 달게 먹으면 안돼 응 그러고 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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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들이 뭉개지지 응 응 다른 걸 잘 안 뭉개져 아 그래? 응 그랬던 거 그랬던 기억이 있어 응 딱딱한 느낌 딱딱해 딱딱해서 바르기가 힘들어 난 CJ꺼는 천사 먹으니까 괜찮네 아 이게 CJ꺼구나 오뚜레쥬림만 응 가격만 좀? 근데 CJ용은 딱 나오지 않나? 오뚜레쥬림만 나오나? 응 어 안 나와 오뚜기 아니 그 CJ 이름으로 딸기잼 안 난다고? 응 보금자리 오뚜기 동원 마트에 그렇게 있나? 응 3개 있지 그리고 저거 저거 무슨 외국 브랜드꺼 뭐에요 이름이 딱 생각이 안나네 응 보고있어 그래? 3개 2개 4개 좀 더 새콤해 새콤해? 음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같아 응 희열이 말 딸기잼이랑 똑같은 거 같아 다른 건 다른 건 없고 물분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네 근데 좀 달아 다른거 많이? 원래 이런거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러나? 나는 좀 달아 당연하지 딸기찜인데 알았어 이제 내가 먹어보지 그래 먹어봐 빠이빠이 안녕